청양마요의 답 내내 청양마요치킨 프라이드가 물릴 것 같다고? 걱정마 랩싹한 청양마요소스가 느끼함을 싹 잡아줄 거거든 더 화끈하게 매웠으면 좋겠다고? 낚싯마 청양고추 토핑이 매운맛의 끝을 보여줄 거야 됐다 끝날 것 같다고? 영영아 양파의 상큼함이 마무리를 탁 해버릴 텐데 답 나왔네 나왔어 풀리지 않던 청양마요의 정답 내내 청양마요치킨 그럼요 당일 하루 되는 치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